월드클래식무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이달의 신작, 정말 손에 땀을 지는 범죄 스릴러 영화들을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죠. 사상 최대의 첩보 작전, 제로닥 서티. 공공의 적, 끈질긴 경찰과 악독한 범인. 질긴 대결이 시작됩니다. 거침없는 은행 강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최강 범죄수사대. 크리미널 스쿼드, 적인걸, 측천, 무후의 비밀. 황실에서 벌어지는 일문의 연쇄살인사건. 자,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월드클래식무비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 달에는 더 재미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당신의 무비 버킷리스트, 월드클래식무비.